매화 시, 양송의 이동 설중내는 아니더라도 3월에 피는 매화가 깨끗하게 피었다. 마포 가는 초행길에 만난 매화나부엔 딱 한 송이가 얼굴을 내밀었다. 입춘, 우수, 경칩을 지나 충분히 모래란 것을 어찌 이리 잘 아는가. 나머지 매화는 잔뜩 부풀어 올랐다. 한반도 중부지방에 너와 내가 있구나. 지구온난화는 이 매화나부엔 적용되지 않았다. 있다 해도 무시하고 때 맞추어 3월에 피었다. 그래 신통한 매화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갖고 지거라. 2023년 3월 시와 낭숙의 이동우 시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